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렇게 주제를 여러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특히 우편투표 문제를 많이 다뤘는데 우편투표 문제라는 것이 결국은 사전투표에 속하는 관내 사전투표나 거소선상투표나 제외국민투표나 다 모두 다 해당될 수 있는 하나의 대표 사례에 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크게 보시게 되면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서 조작해서 가짜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하는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인쇄 날인이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특히 사전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행랑식 사전투표함에 일정량을 투입하는 그리고 그것을 투표소에서 가져와 가지고 개함해 가지고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수개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은 전산조작 디지털 조작과 아날로그 조작을 통해 가지고 부정선거가 현재까지 밝혀진 것이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2023년 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9번 전국 차원에서 특정정당의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총선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조작은 없었고 일부 개인들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런 득표수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걸 막을 수 있는 4월 3일 그 많고 긴 시간을 국민의힘이 다 이렇게 흘려보내고 10월 달에 국민의힘에 공정선거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가동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제 2주 시간을 주고 선거관리위원회라 지금 인쇄 소위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에 직접 날인하도록 직접 날인하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대안을 마련해오라 이렇게 요구하고 2주 시간을 준 것이 지난주까지입니다. 그럼에도 2주 시간이 지금 지나서 깜깜 무소식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부정선거를 그나마 선방해서 오는 4월 10일 날 민의가 제대로 조금 반영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선거결과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앞에서 또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첫 번째는 위조투표지 제조를 막아야 되고 두 번째는 위조투표자 수를 만드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위조투표자 수는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기를 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비용도 들지 않고 그 밖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힘을 합쳐서 여러분들 노력하게 되면 얼마든지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관리규칙이라는 선관위 내부규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투표용지에 인쇄 날인이라는 기이한 그런 편법을 그만두고 못 뽑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에 직접 날인하는 그것을 여러분들 실행이 되게 되면 그럼 위조투표지 제조가 방지가 되기 때문에 위조투표지 제조가 방지가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산 프로그램 가동을 통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드는 내용 등도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 추가적인 요구를 한 바가 없지만 저로서는 대단히 크게 우려하는 것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 조작에 새로운 지평을 연 대사건에 해당합니다. 그 이야기는 2017년 대선부터 2022년도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는 상대방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퍼센트를 훔치는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방식이 사용됐지만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통합선거인명부의 위의 변조를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위조 유령 및 가짜 사전투표자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전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넘겨주는 더해주는 그런 방식이 사용했기 때문에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간편하고 굉장히 확실하고 그리고 위조 투표 제작에 실수나 손이 들어가지 않는 아주 멋진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율을 7.49% 선거인수 기준으로 부풀려 가지고 37,453표의 위조 및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전부 다 진교훈 후보의 거소투표와 20개 동에 골고루 이렇게 나누어 줘 가지고 나누는 방법은 본인이 진교훈 후보가 얻은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만큼 100을 얻었으면 100만큼 더해주는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득표율 객자 17%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겁니다. 따라서 오는 4월 10일 날 선거 사기 세력들이 사용할 것으로 가장 유력하게 제가 내다보는 것은 바로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해 가지고 그리고 위조 및 유령 사전투표자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투입해서 더블당이 대성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힘차게 제가 촉구하는 것은 어떻든 간에 지금 아무도 사전투표를 몇 명 했는지를 검증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전투표자 수를 전국의 1만 4천 개 투표소에서 계산할 수 있도록 카운팅할 수 있도록 cctv를 쓸 수 있고 캠코드를 쓸 수 있고 카운터 방식을 쓸 수 있고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그것을 바로 허용을 해야 그래야 선거 사기 세력들이 사전투표를 뻥튀기 하는 방식을 막을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 두 가지 사전투표율 뻥튀기 방식을 위한 사전투표자 수 카운팅 그리고 위조투표제 제조 방지를 위해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이 두 가지 방법을 관철시켜야 되는데 현재 제가 국민의 힘이라든지 권력의 중심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첫 번째는 어떤 이유인지를 정확하게 제가 제시할 수가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전투표를 막아야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의지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긴박감도 없고 절박감도 없는 아주 말과 글로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딱한 상황을 지금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책임을 지어야 되는지 헌법상 대통령의 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전혀 여러분들 그 책임을 떠안을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실로 경악스럽다는 표현으로밖에 제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자신만만한지 제가 볼 때는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가 지루적이 될 때는 국민의 힘이 대피합니다. 제3의 신당이 출연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역대 선거를 모두 다 제가 분석을 해보게 되면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본인들이 원하는 정확한 의석수에 맞춰가 조작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회찬 후보가 다른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열렸던 2019년 4월 달에 창원 성산구 여러분들 보궐선거에서는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들 후보 단이라고 됐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간기훈 후보가 얻은 100장당 20장을 훔쳐가지고 정의당 후보와 함께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여러분들 후보 단일화가 결렬됩니다. 그 이유를 보시게 되면 실로 여러분 놀라움을 검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 4기 세력들은 미래통합당의 강기훈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0장 조작값 25%를 적용해가지고 20 다장을 훔친 다음에 착하게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60%는 정의당에 배분해주고 40%는 더불당에 배분해가지고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조작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여러분들 두 당을 다 만족시키게 됩니다. 꼭 같은 일은 2020년도 4.15 총선의 비례정당 후보 선거에서도 미래한국당 후보의 표를 훔쳐가지고 열린민주당에게 밀어주고 그다음에 기독자유통일당이라든지 혁명당과 같은 새벽당과 같은 세 당의 이름도 표를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의 한 자매정당인 열린시민당인가 하는 데를 밀어주는 투출액 방식으로 조작을 하게 됩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전산 프로그램은 정확도가 생명입니다. 현재 9분의 부정선거를 통해서 선거 사기 세력들이 축적한 노하우와 기술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결과를 낳는 그대로 여러분들 조작 프로그램을 가동시켜가지고 필요하면 제3신당이 조금 더 줘야 되면 조금 더 줄 수 있고 그 몫을 더블 민주당이 조금 더 줄여야 되면 조금 더 줄일 수 있고 이렇게 원하는 대로 다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미래일이라는 것은 누구도 이렇게 확신할 수가 없지만 국민의힘이나 대통령께서 너무나 안일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선거 사기가 아홉 번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열 번째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을 하겠지만 이 문제의 가장 중심에 있는 대통령께서 조금 더 정신을 체리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임명한 김용빈 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이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격려성 그런 메시지라도 낼 수가 있는데 무슨 생각인지 대통령에는 절대 그런 의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무관심과 무성의함과 무책임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훗날 그 아마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냥 넘어가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도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제시된 내용들을 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185분 정도 방송을 했네요.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무리하기 전에 광관의 이름 드리고 그 다음 또 내일 여러분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공병호 tv에서 한 두 달 전부터 여러분들 널리 알리기 시작한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한국인이 쓴 아주 보기 드문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고 또 기독교라는 시각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파악했기 때문에 특히 크리스찬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요긴한 그런 책이 되어안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 이제 지난해에 도둑놈들 4권 4.15 총선 그 다음에 도둑놈들 5권 지방선거 보궐선거 그 다음에 이제 도둑놈들 1권 총돈 2권 3권 대선 이렇게 여러분 5권의 책을 펴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더 많은 분들이 참 정권의 소중함을 알고 이것을 지켜내는 데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보급하는 데 여러분들이 힘을 좀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어김없이 시사 문제와 선거 문제를 함께 오전 5시부터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휴일을 오전 5시부터 반대신을 보기в suic Claus 3권과 공간에 오면석한 stadium도 8시 사이 이렇게하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압을 내는 중인입니다. 정말 좋은 휴일을 느끼는 중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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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